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낙관론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분간은 4.15 총선 이후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3월 14일 월요일 오전 6시 43분에 연합뉴스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은 모른 제재는 마땅치 않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송은경 기자와 오진송 기자가 월요일 아침 일찍 올린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발적인 그런 기사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일종의 모초로부터 청탁성 기사다 이렇게 봅니다. 기사의 마지막에 또 홍원식 동등제대 교양학부는 미국에서는 종교 집단이 코로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유튜브에 올리면 차단 조치했다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강한 의심을 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증거물들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국민의 알걸리라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언론이 다뤄야 되는 것이죠. 언론이 충분히 다료면 유튜브 채널에서 굳이 다룰 필요가 없겠습니다. 언론이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감추니까 그것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현재 유튜브 채널들이 일부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언론들이 의도적인 그런 침묵과 무관심으로 기사화를 하지 않는 그런 관변 언론이나 또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있는 그런 다수 언론들이 침묵하는 것이 그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것을 다루어야 되는데 다루는 사람들이 비정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루지 않는 사람들이 비정상인 것이죠. 당연히 선거가 끝나게 되면 국민들은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그런 의문이나 의심이나 그런 것을 갖게 되고 또 이상한 그런 증거물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걸 다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표현의 자유는 자유국가의 핵심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연합뉴스에 모두 14분이 의견을 남비는데 몇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이야말로 3구 대선에 대한 보통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 걸 잘 드러낸 그런 경우입니다. 연합뉴스는 특별하게 한쪽에 쏠린 그런 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답답한 마음이란 분입니다. 송은경 기자님 이 의혹은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이렇게 기사를 쓰셨죠. 그렇죠. 그럼 이번 선거 때는 신문에 보도됐던 수많은 사건들 도대체 무엇을 뜻합니까. 유튜브들의 주장 중에서 납득이 안 되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를 보면 상당수가 실물을 사진으로 찍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통계상 일종의 블랙스완에 해당할 정도로 의심스러운 증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선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돼야 됩니다. 대형 언론이 소규모 언론을 압살하기 위해서 이처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장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설마 가짜뉴스 보도하는 언론사를 폐업시켜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주장을 옹호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아주 매습게 꼬집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자다와에 대해 남자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윤석열 당선자가 해결하지 않으면 총선 때도 엄청난 부정투표를 이용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나라는 정말 분열되어 싸움판이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뿌리인 사전선거를 폐기해야 됩니다. 배운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나쁜 짓을 다 퍼뜨려 놓고 해결책이 없다니 이 무슨 막말입니까. 나쁜 제도를 만들었으면 없애야 할 거 아닙니까. 바로 잡는 것이 최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똑부러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윤 총체님은 연야뉴스 좀비는 바로 당신들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조집회 사건이나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만약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원이 위패나 피 묻은 칼을 정거조사하지 않고 재판과 수사를 2년 동안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언가 권력이 살인사건과 위패사건에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신들은 정말 밥값을 못합니다. 왜 사회로 부정선거의 증거마저도 취재를 방해하고 왜곡합니까. 그리고 이미 채정된 것에 감정도 지연하고 2년이나 뭉개고 있는 겁니까. 과연 누가 좀비입니까. 당신 같은 언론이 국민의 적이고 사회 좀비가 아닌가요. 언론이 건강해야 하는데 이렇게 다들 정신 나가는 언론이 되어버렸는데 바로 연합뉴스 같은 언론이 사회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정중하지만 정말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dbr 신민님은 역시 관제언론 연합뉴스다운 생각이군요. 이 글을 쓴 기자 양반 제 말을 좀 떡떡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진짜 기자다운 기자라면 선거관리위원회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따위 글을 쓰면 안 됩니다. 사전투표에서 누구나 다 알만한 부정이 있었는데 당신 눈에는 그것이 뭘로 보입니까. 또 의욕을 사고 의심을 하도록 만든 선관위를 나무라야지. 왜 잘못과 부정을 감시하겠다는 정의로운 사람들을 죄인 다루듯이 기사를 쓰고 있습니까. 의욕을 제기하고 의심을 하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간단히 해소될 것이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숨기고 거짓말을 하니까 의욕을 더 키우는 겁니다. 정말 앞으로 정신 좀 차리는 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민도 계십니다. sbt님은 부정선거 정거는 차고 넘칩니다. 모형 투표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에 1번을 찍은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렬번호들 떼지도 않고 그대로 붙어있는 1번 찍은 투표용지도 발견되었습니다. 투표함을 봉인할 때 투표 참관인 3명이 각각 서명해야 되는데도 한 사람만 달랑 서명한 투표함이 발견됐습니다. 사전투표한 사람이 다시 당일 투표에 투표한 사례 중복투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3장이나 5장 투표용지를 함께 접어서 투표함에 넣은 1번 찍은 투표용지 봉인지가 발견됐습니다. 투표용지 봉인지가 없어진 투표함이 개표장에 도착하여 개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연수굴 사례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는 1번 찍은 투표용지 등등이 아주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정선거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부정선거가 아니고 의혹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주소입니다. 공산국과 북한도 이런 투표는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정투표 의혹을 낱낱이 밝혀져서 엄중 처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 틀린 게 있습니까? khs 50님입니다. 사전투표는 부정의 온상입니다. 사전투표를 없애지 않고는 부정선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업 민주당은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지방선거에도 부정선거를 할 것으로 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본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부정선거 주부면 이 씨 양 씨를 꼭 철저히 조사하고 그들이 함께한 민주당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부정선거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3월 14일 날 제가 보기에는 청탁성 기사 부정선거 언모론이라는 것을 퍼뜨려서 이 문제에 3구 대선에 출연한 그런 여러 가지 정거물을 소개하는 유튜브들을 탄압하기 위한 그런 여론조선용으로 연합뉴스가 만든 기사에 대해서 모두 14명이 의견을 남겼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기자들을 남으란 겁니다. 기자들의 현안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현안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소개해드린 것은 관변매체 연합뉴스를 보고 의견을 남긴 모든 분들의 기사를 쓴 기자들을 남으라고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를 제가 소개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민심의 현주소입니다.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 문제는 당신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도 아니고 기자 양반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후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금의 의욕이 있더라도 그것을 켜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specific 자연안동형과 분야에 대해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vor Så는 다음후에 만나요.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